강서구는 그동안 주택밀집지역의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화질 방범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요. 구는 방범 목적과 교통환경 관련 공공 CCTV 추가 설치로 지역내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. 지난해 8월 이후 지역내 58개소에 고화질 CCTV 카메라 123대가 신규로 추가 설치됐습니다. 이번 설치로 더 많은 고화질 영상을 확보해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강서구는 1월 말 현재 총 2437대의 공공 CCTV를 구축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보관과 자가통신망 확충을 병행해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강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